안녕하세요. 바수니스트 이한입니다. 일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가 있죠? 한 번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. 저는 산토리니에 왔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산토리니 대소동 재밌게 봐주세요. 수면 부족이야. 도련님, 푹 쉬시어요.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. 붕악을 울려라.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구나. 그리스 산토리니가 그렇게 좋다는 데 가고 싶지요. 今回の 멤버에 있는 파고ット 송사의 이한가 복돋이도가? 온화 나ものだが絶対簡単ではないよ. 最も難しい 멤버가 권유 작성になるよ. 삼각김밥은 참치마요지. 아, 모처럼 휴가인데. 다순연주자가 필요하다고? 나중에 아껴먹으려고 남겨둔 건데. 찾지 마요, 도련님. 당분간 휴가를 갈 생각이라. 연주 안 해. 그리스 산토리니가 그렇게 좋다는데. 와, 산토리니에 왔다. 전 revolutionary 가고 싶다. 산토리니가 또한 어마에서 와서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